민수, 만나서 반갑습니다. 닥터 미러워크,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. 미술 백의 안부자재들이라고 했어요. 그런 얘기하는 거 보니 우리가 엄청 돈을 많이 내게 해서 그러나 보네요. 그럼 비즈니스 얘기해 볼까요? 그러죠. 우송 준비가 다 됐다는 걸 듣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. 근데 우송에 대해서 당신에게 한마디 하면 이런 식으로 아무데나 우린 내릴 수가 없어요. 우리는 항구가 있어요. 얼마나 걸리죠? 한 짧으면 3주 정도 걸릴 거예요. 후추 좀 전해줄래요? 2주 안에 만들려면 어떻게 하나요?